와, 안녕하세요. 지금 채널 트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선아씨가 지원오빠 마스크로도 오빠 미모는 감출 수가 없네요. 눈빛 와우 하셨는데 보통 이런걸 배우 눈빛이라고 하는가봐. 그런가. 지원씨가 딱 들어오는데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눈빛이 살아있어. 마스크 쓰니까 좀 그런데 그건 편해요. 이쪽 표정관리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선글라스 끼면 사람들이 더 알아봐 이러지만 선글라스 낄 때 그 마음 편한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써서. 야, 근데 지금 이렇게 모니터 보니까 진짜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주원씨인 거 너무 알겠는데요. 그렇죠? 주원씨가 또 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알아보죠.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걸 아우라라 그러나. 어우, 남달라요. 박효실씨가. 네, 마스크 때문에 눈만 보이는데 눈빛이 긴장된 느낌이에요. 지금 긴장되세요? 긴장되긴 돼요. 네, 근데 되게 편한데 어쨌든 뭔가 생방송 라디오니까 생방송 할 일이 크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지금 근데 확실히 그렇다. 우리 주원씨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마스크를 지금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낀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괜찮나요? 네, 잠깐 포토타임으로 마스크 벗고 살짝만 보여줄 수도 있나요? 네. 오우! 와, 다르구나. 아니, 확실히 이제 주원이구나. 진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서로 얼굴을 다 못 보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스크 벗고 얘기 안 했으니까 싹 벗고 얼굴 보여드렸는데 와, 주원이네요. 이렇게라도 보여드려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